아 맞다 나 자꾸 쏘고 아 앞에 더 있네 이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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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많다 스턴 걸어 스턴 2피해 야 빨리 와 야 이거 큰일 났다 살아돌아와라 한 대밖에 못 잡았네 요 미사일십 때문에 어 잠깐 쟤네 이리로 오나 어 미사일십 온다 얘네 잡아 끝났는데 낚시라고 야 이거 안되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호텔 호텔 한 마리야 한 마리 뺏겼네 어허 호텔 힐 좀 하고 가라 인마 딱 하나 남았지 이제 에어스쿼드 공준만 장악하면 끝나는 캐리 앞에 드네 너 이거 쉴드 빼고..아 그래도 안되지 얘로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에너지 이걸 어디 한번 해봐야죠 낚시 9000 찍으면 낚시 서새 사귀의 서새 사귀의 카ife 난 смог 아니 이미 늦었다. 먹어라 저거. 하나 남았어? 아 두 마리. 세 마리. 쏴! 아 쏘고. 왜 이렇게 많냐 근데? 한 마리 잡아봐야 티도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달도 못하겠다. 아 우리가 덤비기엔 숫자가 많아. 쟤 낚시나겠다. 일로와 일로와. 이거 낚시. 이거 잡아. 이거 잡으면 끝나. 한 마리를 잡자. 두 마리 잡을 수 있겠다. 호텔. 호텔. 랩기 파우트.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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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거같은데 침묵이 다 먹어요 위치다 위치다 주차가 안뇽려 전화가 안뇽려 전화가 안뇽려 취소가 안뇽려 기재로 기재가 안뇽려 공포 방향도 공포 방향도 공포 방향도 공포 방향도 다 잡았어 하나 남았나? 다 잡았어 끝났어 이제 손해가 좀 있다 어 나잉만 어 폭격 기간에 터졌네? 아 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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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왔어. 여기가 왔어. 여기가 왔어. 시리얼은 어땠 땅에 늙을 것 같긴 하다 폭격 기간은 터져버렸어서 아깝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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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밝히자 자꾸 잊어버리네 시야 밝히는거 보이기만 해봐 그냥 끝났는데? 이 기간은 어디까지 주신지? 너 그냥 와봐 캠니가 그냥 끝난다 아.. 오래버렸다 폭격기 터진다 아.. 오래버렸다 폭격기 터진게 참 아쉽네 아니.. 이게 폭격기 전에 이거 먹어야 되지 않나? 여기서 그냥 너 캐리어 놀고 있어라 저거 먹으러 가야지 이거 깨도 먹을 것 같긴 한데 끝났죠 한 마리 한 마리 오면 오다가 죽고 아.. 돈 들어도 왜지? 어.. 아.. 돈 드는 거 맞네 해킹 아 50씩 드는구나 해킹도 이제 돈 들어가는 거 맞네 야 여기는 돈 애들 다 먹은 거야? 어.. 그러네 우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 미치겠네 어.. 다 돈이야 다 돈 대출 받을 데 없나 저거 아티팩트일 텐데 아.. 잠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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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팔면 잘 팔았다는 일이 됐지? 너 하나 팔자 얼마가 모자란 거지? 50 200 아.. 너 하나 너 하나 어? 아니 이것들이 좀 이따 두고 야 잠깐만 하나 없어졌나? 어 됐네 너 빨리 들어가 너 말 그만 너는 어 니가 니가 들어가라 75% 봐 5% 정도 주니깐 부각 리포팅 게임을 먹어도 될 거 같긴 하다 아니 잠깐 스탑 스탑 며칠 로제 다 코오리넨이 컨First 아 틔 지금 카리어대, 카리어대 용담 프로페스트 아 다 당했네 용담 프로페스트 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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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생각이지? 이건 뭐냐?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엠피 걸려고 하는거야 지금 그전에 파... 그전에 파... 피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스, 50%지속 경기사의 무한 번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내 공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저의 피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외선 조금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기타는 그의 길을 따라서. 여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달해, 여전히 여전히 도달합니다.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달합니다. 평화는 어때? 네 가치를 아 여자 여자 야 이거 못 먹잖아 아 이거 웃기네 이거 아티팩트 못 먹어 아 나 진짜 예상대로 EMP 근데 이거 자기네 편에한테 EMP를 거는 건 뭔데 니가 약간 버그성이겠지 캐리어로 캐리어로 공격하니깐 EMP를 써서 자기들 편을 EMP를 걸어버리는 좀 어설프게 끝이 났네 궁금해 아티팩트가 뭔지 이거 먹어봐야지 그럼 돈을 모으는 게 많네 팔아가지고 저거 놓친 게 전력 올리는 거면 좋겠는데 저거 놓친 게 전력 올리는 거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아티팩트는 뭐 어쨌든 다 깼으니깐 사실 자 넣어 아 이것도 돈이 드는구나 야 모든 게 돈이야 스킬 쓰는 것도 돈이고 스킬 쓰는 것도 돈이고 와 360 어 이거 저기 당겨 야 이거 어디 세이브지 너 한참 더 적용 가능? 응? 아닌데? 어 이거 하나 살아남았구나 아 근데 이거 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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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핵도 핵도 아 이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아 결关지 이거 아닌데 넌 어디가냐고 마우스 납시를 했어야 됐는데 우리 살아있냐 그거? 넌 아까도 짓더만 너네 이것만 잡으면 끝난다 아니 이거 쏘라고 이거만 잡으면 그냥 이거만 잡으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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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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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상관에 들어갔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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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끝났다 아아 공격 개시 이거 죽은 상탠가? 찾은 상태지 끝났어 다시 이래 죽을 일은 죽어 목격이 뭔지를 보여주겠어 근데 캐리어 얘를 움직여야만 안되니깐 하여튼 적 병력을 최대한 없애 뭐부터 골라주길까? 이거 해야되겠다 그냥 엔딩되기 전에 돈이 없으니깐 아주 그냥 내가 막 쓴 건 아닌데 돈을 이게 서포터가 하나하나 터지는 것 때문에 그냥 이건 뭐 캐리어 한 대만 보내도 끝나는 이것도 돈이지 50 와 나 진짜 나 설마 이게 돈일 줄 몰랐어 리페어는 돈은 아니야 다행히 핵도 저거 50 들어가네 가스라고 불리우는 살아있잖아 한 마리가 살아있네 이건 돈 써야겠다 어 어? 두 마리가 살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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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를 살아나고 싶어 악취? 이브아 아 아 포켓 하나 떨어지지 않았나? 왜 어디 멀쩌하지? 어? 포켓기 또 터.. 야 포켓기 언제.. 또 하나 살아남았는데.. 아.. 뭔가 꼬였다 얘 하나.. 어? 나도 오늘 치맥 먹고 하는 건데 너도 먹었냐? 응? 이게 오토세이브가 뭐지? 아.. 이거 그거 세이브구나.. 아.. 아.. 미사일이.. 야 너 민희 근데 술먹고 난 다음에 별거 없었냐? 그래? 어 그럼 나중엔 나랑 술 마실 수 있겠구나.. 그래도.. 그 정도 먹었는데 별거 없으면은 그렇게 안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일반적인 숙치면 상관없지 너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체크하는 거고 아티팩트 하나 때문에 이치트 타는 건데? 아.. 지금 상태가 두 개가 다 살아있는 상태잖아? 하하.. 어쨌든 낚시는 계속 된단가.. 아.. 이게 낚시도 될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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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낚시로 해서 작업을까.. 또? 더 와봐 이리로 아..여기서 돈 다 쓰고 가겠다 이.. 낚시.. 게 아니라.. 오.. 이거 해지 좀 이상한데? 잠깐만 저 망했어 아무것도 못하고 간다 하이튼 클릭이 안됐어 요번 대요번 요네들이 없어요 낚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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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클릭 요기 그 다음 요기 두번째에 맞겠다 아 스탕 걸렸어 스탕 걸려서 미사일 발사 실패 이거 돈 아니지 음 이건 돈 아니지 모든게 돈이라 이 컨트롤그룹 3 음? 음 음 그러게 니네 침가 아무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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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을 총 3번 쓸 수가 있네 3번 3번 지금 하나 남았나? 어 이제 하나 남았죠 야 낚시 미사일 런처들 얘네 얘네 지금 중요해 얘네 죽으면 안돼 음 음 음 너 여기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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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안좋아 진짜 명절 때 이렇게 가서 돈 돈때문에 싸우고 시끄러워 지는가 이번에 핵성공 아 핵하지마 핵하지마 핵했다 나이스 너 오는거냐? 어 너 살아올 수 있니? 자 준비 오줌만 해봐 오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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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 넘어와봐 어 여기 저 손 안 넘어오네 어 여기 잠깐만 여기 거기까지 안 여기 살아왔어 에이 어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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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넨의 캐리어 태그는 맞겠다 낚시 성공 또 낚시 또 낚시 또 낚시 웃기만 해봐 이 쑤 티티 얘가 치료율이 빠른가? 너도 와봐 같이 치료율이 같이 얘가 효율이 같고 치료효율만 가 치료율이 몇 단계냐? 3단계에 100% 증가 100% 증가 아 왜 사기를 치워 아무것도 없구만 아 너네 아빠두 그랬니? 어 뭐야 끝났네? 끝났네? 낚시 안해도 됐네 다 잡았네 하나 사서 들어왔지 우리 어 얘는 뭐냐 이거? EMP 셸에다가 셀프 리페어도 있고 야 적게 훨씬 더 좋아 얘네는 인공지능이야 그리고 우리도 그런가? 셀프 적어도 아니고 자 어쨌든 돈은 모자로 이걸 발표 아 아 니가 아니라 너 자 손가락 고 뭐야 얘네들 죽도 없이 내가 폴드 한 번 오오 얘네들 속해지면 안되는데 넌 어디가 인마 그냥 비행기를 하면 끝나는 데이지 그들이 각도 없이 아 얘는 쳐들어진 몰랐네 근데 왜 쳐들어왔지? 라첼 어 야 잠깐 이거 얘 때문에 몇 마리 죽은거지? 아 나 진짜 내가 더 틀리려고 했는데 힘이 더 틀리려고 반파 음.. 그래라 진짜 이건 내가 터질거야 어? 어이씨 이 자식들 때문에 안 터졌어 이것도 돈인데 야 잠깐 나 클릭이 안된다 이거? 어 됐다 아 뒷백뱃 아 바뀌었는데 야 저거 하나 뺏어오자 켜 여기 살아올 수 있어 아아 어 니가 얻고 온거냐? 아 아 안되는구나 아 아이 다 잡은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fこれで 여기 없어 근데 중요한거는 얼마야? 300에다가 나 뭐 줄 줄 알았더만 먹을꺼 에잇 없던걸로 그치 화 안나면 이상한거지 야 어서와라 에잇 이만 다시하는게 아니다 그게 그거야 다시하나 지금 아 또 크나보 님도 돌아가셨니 아 그래서 좀더 그렇구나 유계질서가 어? 어? 이게 그거 맞나? 음 맞네 쿨링 시스템을 특템했군 에잇 다 향상되어있어 ㅋㅋㅋㅋ 다 향상됐어 아 쟤도 안좋고 계속 놀고 있네 사카라 중반 넘어온거 같은데 이거? 막내라서 그렇지 초토화 시켰네 아 얘네도 이걸 도템했구나 아 네 외계엔 부품의 문제를 얘네가 먼저 했었는데 오 완전 귀지네 맞네 여기도 이거 여기 돈이 있네 그지 근데 아깝게도 좋은거 아닌가 남은게 아 진짜 아 웃기고 있어 오 이건 뭐 엔딩 같아 분위기가 이거 지금 하면은 자 이건 내일 이어서 해야 되겠다 내일 이어서 해야지 이거 지금 하면 또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주말이니까 내일 달리도록 하면 되겠다. 자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죠.